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미쳤다 날씨가. 사람 엄청 많아. 이게 꼬리카네 운명이야. 그 주소 보여드려. 우리의 벽에 주소가. 대마 냄새. 대마 냄새. 대마 냄새. 빠른바 저 안에 에밀리처럼 와 진짜 터울 것 같아 근데 열쇠 구멍에 큰 대기 생겼다 두둥 와 세상에 너무 예뻐 배고파 나도 나는 거기로 들었어 지금 써져있는게 메트로야 메트로 크네 지하철을 탈거야 밖에서 사야돼요? 여기 배고파 보다 카페 보다 미니어와 충격적이야 시벌떡 소리맛 마들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대단하다. 나 쟤 예를 들었다고 해. 이씨. 대청소했나?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근데 진짜 그전엔 드럽긴 했거든, 지하철에. 대청소했나? 파티가 열렸나봐. 근데 식중도 걸릴 것 같아. 응. 대청소했나? 응. 대청소했나? 대청소했나? 2시간 kör. 60만원. 10만원. 양쪽으로. 트라이크와 암곡을 잡아놨뿐. 1만원. 3만원. 아직도 있었어 대박 세상사람들 다 파리에 와 있는 것 같아 당연히 사랑하러 왔어 또 사랑하러 왔어 여기가 보면 평화로워 며칠째면 괜찮을까? 되게 유명한데 인가봐 이제 우리 광복이 우리 광복이 우리 광복이 그리고 광복이 광복이 근데 나 여기 들어가본적 한번도 없어 퐁피두구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딸기 여기 제일 좋아하고 있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그 밑에 밤 페이스트 이런 거 아냐? 바닥에? 오직...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너무 맛있어 너가 나랑 아니야? 나랑 다 한 번 춤춘 тебя 안녕 erdp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